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 왔습니다. 어제 제가 퇴근하고 삼계탕에 소주를 먹고 잠이 드는 바람에 수다를 못했어요.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밖에서 밥을 사먹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정말 일 끝나고 되게 피곤할 때 소주 한 잔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그 기분 하실 거예요. 술은 되게 힘들게 일하고 한 잔 마실 때가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먹고 거의 술을 안 마시다가 저는 이제 쉬기 전날 어쩌다 한 번씩 마시는데 너무 잠이 쏟아져서 잠이 드는 바람에 원래 하루의 마무리는 ASMR로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고 제 프로 바이크를 마쳤네요. 네. 어.. 찍었어요. ASMR을. 아까 이제 찍다가 그다가 찍다가 간다. 위에 찐 물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그러다가 몸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삼계탕에다가 소주를 먹는데 뒤에 되게 나이 지긋하신 분이 술을 드시고 많이 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잘 못 감으시고 계속 무슨 말을 하시는데 이제 술에 쥐하시다 보니까 그게 잘 전달이 안되고 가게에서 약간 소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이제 적당히 주량컷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술이 또 지나치면 이게 좀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적당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햇살이 되게 따뜻해지고 봄바람이 되게 마음을 설레게 하더라고요. 오늘 산책을 나갔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가 제일 1년 계절 중에서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멀리 멀리 어딘가를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뭔가 내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여행 우리의 마음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행을 가잖아요. 네. 새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행이란 말은 참 설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같은 때는 아무데도 못 가고 발이 묶여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도 마음만은 평화롭고 네. 좀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내 마음의 행복을 죽이기 위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책도 읽고 네. 명상도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보고 그렇게 보내고 싶네요.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 한 순간인 것 같아요. 바로 지금 현재를 중질하게 사는 것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실지 참 궁금하네요. 토요일 전혀 여러분 요새 행복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뒤숭숭하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사람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이렇게 유튜브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너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그리고 이 순간도 되게 너무 좋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을 읽었거든요.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그 말을 듣고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거나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는 굳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꼭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개를 가로잡고 나를 거부하더라도 그냥 나는 내 상태로 의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야말로 바로 다른 사람의 동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래요. 네. 누구나 다 동제받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자유의 자유의 자유의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냥 되게 허름한 집이어도 편안하게 내 한 범 니일 수 있고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좋은 거 같아요. 되게 오하롭고 크고 좋고 집에 살면서 자유롭게 살면 좋겠지만 네. 그런 곳에서 되게 속박돼서 산다면 행복하지 않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 세상의 절반은 나와는 생각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다른 사람의 반대를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대요. 누군가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처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아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르지 그런 사람들 중 한명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인정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누가 다 좀 인정해줬으면 이럴 때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정을 원하지 않고 그 뒤를 쫓지 않으면서 인정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더 일이 안되나봐요.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 자신과 대화를 해보고 긍정적인 자아상에 대한 참원을 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인정은 나중에 뒤따라온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거는 신경 안쓰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과거에서의 삶 어제 어떠셨어요? 네 어제 일들 근데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가 어땠든 그 일은 잊으시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현재 충실히 살면 좋을 거 같아요. 과거의 삶에서 얻은 자신에 대한 평가만 들어놓으면서 과거 속에서만 어슬렁되는 그런 사람은 유령이나 다름이 없대요. 오늘은 나이지 어제의 내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내가 되게 잘나갔다. 뭐 과거의 최고였다. 근데 그건 과거일 뿐이고 시간은 편하니까 현재의 나를 살아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이 있대요. 그게 바로 자책하는 거 그리고 과거에 대한 자책이죠. 후회나 이런 감정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걱정 이런 감정은 되게 안 좋은 그런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책과 걱정은 잠시 내려두시고 그래야 편안한 밤 잠을 주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확실해야 하는 건 내 마음 중심을 잘 잡는 건 이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흐트러지지 않은 것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좌절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여러분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한 그런 사람이에요. 네. 오늘 토요일 하루 한 지동안 스트레스는 어떠셨나요?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에너지도 생기고 괜찮은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는 정말 안 좋죠. 그래서 잠도 안오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신경 세약증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건강관리하시고 요새 같은 때는 면역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면역력 잘 키우셔서 건강 잘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밤이 찾아오고 있어요. 어제 제가 자다 깨다 했더니 아까 잠이 너무 오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제가 이걸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꼭 수다 찍어야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 먹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요. 좋은 꿈 꾸시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잘 자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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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